2차 세계도 선기들은 이런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쳐주고 스펀지로 좀 부드럽게 해주고 형은 녹슨색으로 하면 안되잖아요. 원래 맞죠?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감을 나타내려면 이게 유화 성분이거든요. 이렇게 쳐주면 스펀지에 질감이 묻어나서 부드러워져요.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표현이 되는데 만약 여기서 기름이 안 묻었다면 이걸 이렇게 쓸어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뭐야. 기름이 묻었는데 뭘 닦아낸다는 느낌. 이렇게. 미세하게. 이런거 있잖아요. 이런거. 이렇게 굳으면 이렇게 살짝. 너무 많이 닦아내면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쳐주면서 이중표현. 아까 제가.